길바다의 2미터 깡패를 만났을때 간단히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돈있냐? 없는데요 그쵸 그 땅에 5천원 떨어져있는데 하면서 밑에 볼때? 바른말이 된다 난 니가 무섭다 슬램덩크 만화책 20권이다 이 만화책 다 뺄때까지 찢어본다 벽에 대고 주구장창 찢으면 다리가 노덜노덜해지는데 찢은 상태에서 다리가 체중을 버틸 수 있게 진행한다면 유연하고 강력한 다리가 될 것이다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손을 완전히 떼어볼 예정이다 차근차근 하나씩 단단하게 가자 조금 욕심내다가 부상으로 몇개월 날린걸 또 반복할 순 없다 할로우바디 부셔 등에 힘주고 등 좀 더 마라 이제 좀 수월하다 간격을 10cm 줄인다 10cm 좁은 판으로 바꿨다 할로우바디 확실하게 주고 코바가 코바가 올라가 자 엉덩이 좀 낮춰 내려 엉덩이 좀 내리시라고 다리 한쪽 펴봐 좀 더 펴봐 다음에는 한쪽 다리 편 상태에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게 왜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는데 땅에다가 벨이 그만 지져라 다리 펴라 다리 다리를 펴 다리 펴 다리 펴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감사합니다.